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아마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 혹은 가결될 그런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참 다 나름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이제 다 갖고 사는데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그 생각에 따라 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하거나 또 본인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생각이 좀 정확할 가능성이 높 죠. 그러나 이제 특별하게 본인이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비용을 치룰 그는 가능성이 낮은 사회적 이슈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생각이 좀 틀릴 가능성이 높 죠.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은 자기 주장이 좀 강한 편이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정보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제시되더라도 본인이 원래 가졌던 그런 판단이나 의견을 수정하거나 교정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의 생각을 번복할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침공 1주기 2022년 또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침공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가벼운 이야기죠. 그렇게 제가 센 주장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런데 댓글을 보니까 조금 다른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부분도 한 번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방송의 후반전에서 한 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내가 주는 돈이 그냥 경기도 돈입니다. 이렇게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측에 이제 한 이야기가 아마 검찰에서 나왔는 모양입니다. 이번 사건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화영 씨하고 김성태 씨가 만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인연을 맺은 지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해서 한 3억 정도를 사용하게 한 거다. 이거는 뭐 어떤 이익도 있겠지만 올해 인연을 맺은 사람이니까 선거에 낙선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한직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돕는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법인카드가 제공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씨가 이재명 씨를 위해 가지고 스마트팜 사업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북한 측에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북한 측에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짐작하다시피 사기업과 달리 국가 돈을 뺄 때는 뭐 의회의 동의라든지 결제라인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돈이 북한 측에 전달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북한 측에서 화를 내고 뭐 야단 법석이 났으니까. 그래서 아마 평소에 친분이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함께 이야기를 해가지고 북한 측에게 대납을 시킨 그런 사건이 이제 이번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씨는 이화영 씨를 각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이화영 씨는 뭐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일들이 보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된 구체적인 정황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협동농장 현대화 스마트팟 사업 비용을 이화영 씨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급전을 융통을 한 거죠.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이 북측 인사들에게 거짓말쟁이로 몰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자 수를 대신해서 내가 주는 돈을 경기도가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라. 이런 말과 함께 비용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최근에는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사채를 했기 때문에 많은 그런 비난도 있고 또 색안경을 보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화영 씨하고 김성태 전 회장 사이에는 그래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유대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성태 씨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자가 좀 어려움에 취했으니까 도움을 줘야겠다 이게 100%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이제 이화영 씨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측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것처럼 과거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재명 씨가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김성태 씨를 도구나 수단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느냐 두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유동규 씨가 이재명 씨나 정진상 씨나 김용 씨를 바라보던 시각하고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를 바라본 시각이 틀어졌기 때문에 유동규 씨가 다 불게 된 거 아닙니까 똑같은 형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전 경기도 평화부지자인 이화영 씨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보는 시각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씨를 보는 시각이 김문기 씨하고 유동규 씨와의 관계처럼 완전히 다르게 본 거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김성태 씨를 그냥 물주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검찰 진술 과정에서 이화영 씨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그걸 이제 많이 깨우치고 다 불기로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주는 돈이 경기도가 주는 돈이다. 이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밝혀졌네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완전히 돌아선 것과 마찬가지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아주 고주할 미주할 다 까발길 같네요. 국민들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김성혜라는 사람은 북한 쪽의 고위직이죠.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기금으로 스맛밤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인민들을 모아놨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푸념하고 김성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해서 거짓말쟁이다. 닭 뭐처럼 닦아 먹었다 등 원칙적인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상당히 이제 북한 측에 약속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가지고 이화영 씨가 그야말로 나쁜 사람으로 완전히 그냥 코로나에 몰린 겁니다. 이듬해 1월의 만남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색된 북측과 경기도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애쓰는 자리였고 쌍방울그룹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북측의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예우하라는 뜻으로 북한 측의 송명철에게 이화영 부지사가 나보다 형이니까 큰행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말했고 송명철은 형이 큰행이라고 부르라고 하니 김성태 조인 큰행이라고 하겠소. 그렇지만 큰행이 더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나온 거죠. 1차 대질신문에서 큰 고함 소리를 김성태 씨가 낼 수밖에 없던 것은 당신하고 내하고 사이가 오래됐고 당신하고 내 사이가 형아우 사이지 않냐 지금 내가 당신을 돕다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됐고 회사가 지금 기로했었는데 그렇게 자꾸 뭘 모른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했는데 당신이 내를 그렇게 대접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론조로 이야기하면 이화영 씨가 잘못한 거죠. 쌍방울 그룹의 핵심 관계자인 a 씨는 쌍방울 그룹이 뭐라고 북한이 지방정부 보정도 없이 한국 기업이 주는 돈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쨌든 이화영 씨는 대선용 호재로서 이 사업을 아마 이재명 측하고 긴밀히 협조 안 했겠습니까 그걸 단독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해찬 씨의 최척근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이화영 씨가 이화영 씨를 영입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안들이 다 밝혀질 수밖에 없죠. 자식을 뭐 키우다 보면 여러분 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큰 요직을 맡았던 정순식 전순식이 아니고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관련된 전모가 지금 밝혀졌네요. 이제 제가 보면서 참 애도 문제지만 부모도 참 문제가 많구나. 이 보시게 되면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전담기관인 국가수사본부 이대본부장으로 임명됐다고 물러난 정순식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는 고교 재학 시절 피해 학생들에게 지금 22세니까 거의 졸업반 가까이 됐겠네요. 돼지 뭐뭐 빨갱이 뭐뭐라고 하는 등 상습적 언어폭력을 저질러 그래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어폭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관대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폭력은 물리적 폭력이 있지만 물리적 폭력에 결코 여러분들 비할 바 아닌 것도 바로 언어폭력이죠 언어폭력 그러니까 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때그리지로 이런 몰려가가지고 온 가지 이런 원색적인 그런 욕설을 댓글로 남기는 그게 다 이런 뭡니까 폭력이잖아요 폭력 그거를 사람들이 자기 인식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폭력이지 않습니까 룸메이트에게 8개월 이상 정도 계속적으로 뭡니까 상대방을 괴롭히는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인권감독이었던 정순신 변호사는 전학결정이 내려지자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진행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부모가 사과를 안 한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사건을 대부분까지 끌고 간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아들은 학폭이란 그런 내용들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에 입학을 한 거죠. 뭐 저희들 세대로서는 상상하기가 우리도 뭐 다 아이들 다 키웠지 않습니까 절대 이렇게 언어폭력을 하거나 상대방을 이지미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자식들이 자기가 아니니까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정말 이런 거 해서 안 되는 거죠. 상대방 신체에 손을 대거나 상대방의 언어폭력을 하거나 이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동아일보가 입수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씨의 행정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키숙사 생활하는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정 씨는 1학년 1학기부터 피해 학생 a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되풀이했고 a 씨가 키숙사방에 찾아오면 돼지라 냄새가 난다. a 씨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한 이유로 제주도에서 온 돼지 뭐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식을 어떻게 키웠으면 이렇게 합니까 물론 우리도 자식으로 키운 아버지 역할을 다 수행했지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외모를 비하거나 다른 사람의 연령을 비하거나 가끔 방송을 내보내면 밑에다가 무슨 뭐 그런 연령이란 외모와 관련된 비난도 있잖아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공병호 tv는 옳은 것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을 대거나 다른 사람의 육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언어적 폭력을 가하거나 이런 것은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판결문에 따르면 정 씨의 괴롭힘 때문에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18년 2월에는 학교에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고 3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표가 나지 않지만 엄청난 상처를 남기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슨 개따리니 그다음에 조국의 광팬들이니 팬덤 영풍에 여러분들 휩쓸려 가지고 다른 사람 함께 갔을 때 욕설을 그냥 쏟아넣고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잔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엄해성 그냥 뉴스를 그냥 막 퍼뜨리는 유튜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걸 또 이제 당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법원에 재소하려면 정거를 모아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냥 참고 넘어가는데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더티한 거죠. 남북한이 다 잔인한 겁니다. 남북한이 북한만 잔인한 게 아니고 A씨가 학교에 신고하면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다른 피해 학생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고 판결문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는 A씨 외에 다른 타깃을 만들어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그 학생한테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웃음을 유발했다. 이 설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학교 교사가 정모 씨를 선도하려 노력하는데 정시부모가 많이 막고 있다. 정시부모의 논리라는 것은 아이를 때린 게 아니지 않느냐 언어적 폭력이기 때문에 맥락이 중요하다. 학교 폭력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런 목표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 법을 잘 아니까 정모 씨의 아버지 되는 정순식 변호사가 법을 잘 아니까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아니까 대법원까지 끌고 간 겁니다. 그걸 참 그것이 거의 공론화되어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요직에다 앉히려다 이번에 그냥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책임은 한동훈 씨가 다 인사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거고 언어적 폭력이기 때문에 맥락이 중요하고 대개 우리 세대의 부모 같으면 당장 뭡니까?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라고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지멸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야기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게 다 586 세대들입니다. 나이로 보게 되면은 586 전부가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뭐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보면은 정순식 변호사가 얼마나 잘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똘똘한 사람이었으니까 이번에 뭐 국과수 같은데 지명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언어적 폭력이니까 그래 요리성 저리성 빼가지고 대법원까지 끌고 갔으니까 상대방 피해자 학생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정시를 선도하려 노력하는데 정시부모가 많이 막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아마 판결문의 내용이 있는 모양입니다.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아버지가 안 겁니다. 정순식 당시 검사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제기했지만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에서도 전학처분이 확정됐다. 법을 잘 아니까 그 법을 이용해가지고 끝까지 뭡니까? 그렇게 끌고 간 거죠. 이 하나를 보면 아들도 문제지만 이번에 요직에 기용됐다가 탈락한 정순식 변호사도 문제가 많은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참 할 수 있는지 자식이 밖에 나가서 그런 일 때문에 연류가 돼서는 부모가 사과를 하고 빨리 수습을 해야죠.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이용해가지고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부실검사 논, 검증 논쟁이 지금 떠오르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18년 3월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에는 정순식 변호사와 아내가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기 때문에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변호하는 모습도 나온다. 정시에 부모님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해서 2차 진술서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전부 코치에 썼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코치에 쓴 거겠죠. 저희도 원고를 선도하기에 노력을 했는데 사실 부모님께서 많이 막고 계십니다. 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바로 부모님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교정을 받아옵니다. 이게 이번에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정순식 변호사 아들건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비난하기 때문에 저까지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하지만 이번 사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기에 타인을 언어적 폭력이든 아니면 물리적 폭력이 간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공격을 가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그것이 발각이 돼서 부모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대부분까지 끌고 가면서 결국은 법을 이용해 가지고 아들은 무난하게 서울대 입학을 한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애들 키우면서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모밀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심리적 어떤 그런 압박을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을 대거나 그런 건 절대 안 된다 이야기죠. 타인이 갖고 있는 그런 인권이라든지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은 일체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오병상 기자가 잘 썼네요. 정순식 사태 소통이 악성인 이유다. 이유는 내막이 드러나면서 조국과 첸수실이 떠오릅니다.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부도덕한 짓을 마다하지 않는 권력자들이란 공통증 때문입니다. 정순식이 대부분까지 학폭 소송을 이어간 것은 이례적입니다. 법을 알고 돈이 있어 가능했을 것입니다. 소송이 이어지는 2년간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됐지만 정순식 아들의 생활기록부에는 학폭이란 도장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울대 진학에 성공했습니다. 정순신은 정시 전형이라 가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일인 겁니다. 인사검증 과정은 더 큰 의혹입니다. 학폭은 5년 전 kbs에서 보도된 사건입니다. 익명 보도였지만 정보에 민감한 검사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 연수원 동기입니다. kbs 보도 당시 정순신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이었고 직속 상관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이런 정황인지라 검사 출신 권력자들의 제19감사기란 의혹까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인사검증 과정의 부실도 문제고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부모가 되어 가지고 어째 인신들을 다 그렇게 사냐 잘못했으면 사람이 또 잘못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면 가서 사과를 하고 해 가지고 사건을 마무리해야 되지 2년간 끌어 가지고 대부분까지 가 가지고 그렇게 사건을 마무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죠. 이런 걸 보면 정의고 나발이고 공정의고 나발이고 상식의고 나발이고 다 허술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젊은 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잠시 몸을 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단체들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마는 경제단체 가운데 그래도 정경연이 마탱 같은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회장을 뽑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공석이 되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 눈치를 좀 봐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정치인을 그냥 꼽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김병준 씨가 그렇게 정치인 치고는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논리도 분명하고 소신도 있고 원칙도 분명한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아는 분이고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단체의 김병준 씨가 가야 될 자리는 아닌 거죠 그걸 보고 내가 참 웃음이 아니고 저 양만들 진짜 한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발전위원장 겸 회장직무대영이 김병준 씨를 국민대학 계셨고 노무현 때 이제 총리 후보까지 올라가셨던 분이죠 경제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가 경총하고 그 다음에 전국경제인연합회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죠 최순실과 관련된 그런 사안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역사가 오래된 경제단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정치인을 꼽아가 한시적이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저 양반들이 뭐 사람들 좀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무리 인사를 회장을 못 보고 가지고 좀 난항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김병준 씨가 가야 될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건 분명합니다 민간단체에 왜 김병준이라는 정치인 출신의 사람을 거기다가 임명하느냐의 이야기죠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저렇게 인사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장 오늘 조선일보에 사출이 실렸네요 경제단체 경찰 기업에서 연이어 나오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들 지금 KT의 인사도 잡음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찰 인사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들이 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보편적인 상식과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의 그런 관행에 따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인 출신을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에 임명하는 거고는 아닌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좀 분발해야 되죠 인기라는 것은 한순간에 그냥 곤두박질을 칠 수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 푸틴이란 사람의 사고방식은 제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지만 그 양반의 행동이나 언어 표현 같은 걸 보게 되면 원래 공산치하에서 교육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객력이 KGB에서 활동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좌파적 사고에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좌파에 익숙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선에 능하고 그 다음에 공작에 능하고 거짓에 능하고 그 다음에 조작에 능합니다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도구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좌파 계열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고 그것은 중국 좌파나 러시아 좌파나 한국 좌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틴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서방 때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 나가더라도 내가 책임질 게 없는 겁니다 그게 좌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선거 부정이 터져도 그거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딱 시침이 떼는 것이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특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을 보게 되면 한국 좌파하고 거의 사촌지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좌파적 사고는 절대 내가 잘못했다 내 책임이다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이라는 박스 기사가 여러 개가 실렸습니다 푸틴 바닥에 폐대기 우표로 나온 우크라이나 1주년 벵크시 베카 이런 것도 나오고 엄마가 러시아 폭에게 숨졌는데 그 우크라이나 자매가 푸틴쇼에 동원되었다 푸틴 나토의 목표는 러시아 해체고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 무기를 보냈다 수백억 달러 무기를 왜 보냈겠냐 이야기죠 자유를 위해서 도움을 준 것이고 서방 선진국들이나 자유국가들이 일부러 전쟁을 처음에 개시한 그런 사례는 거의 없죠 나토 목표는 러시아의 해체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기본적인 입장이란 것은 우리나라에서 좌파들에 자주 관찰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주 익숙한 겁니다 거짓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게 사실도 될 수가 있으니까 서방이 도움을 줬죠 도움을 줬는데 절대 중요한 것은 그건 사실이고 나토가 추구하는 목표가 러시아의 해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푸틴은 나토에가 러시아의 해체가 목표로 군사를 동명을 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의 제 국가들이 각자의 힘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동명을 맺어 가지고 러시아와 같은 그런 강대국에게 맞서는 거지 않습니까 자위수단인 거죠 그러나 좌익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인류력 사이에서 공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슬라브족들이죠 물론 톨소의 좋은 소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발레도 있고 좋은 오페라도 있고 하지만 서유럽과 간립 시민사회를 경험하지 않은 엄청난 폭증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세계사의 우한 둥우리지 않습니까 명분이 어떻든 이유와 어떻든 간에 주변국을 그냥 무력으로 그냥 침략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푸틴 서러운 것이고 러시아 서러운 것이죠 러시아 해체를 목표로 둔 군사동맹이 나토다 이렇게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나토 해양국의 핵능력을 따져봐야 된다 자위를 위한 그런 군사동맹을 이렇게 거짓말을 다 하는 겁니다 좌익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이 그냥 몸에 베어 있으니까 나토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표는 러시아 연방을 해체하는 것이다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평화롭게 살고 그게 목표지 않습니까 수방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전쟁을 먼저 일으킨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은 반드시 전체주의 국가가 일으키는 거지 자유국가는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들 쫙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참 여러분 여기가 이제 이번에 저도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이게 카스피에고 이게 흑해고 이게 다 이 나라들이 터키를 제외하고는 과거에 이제 소련 연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15개 나라가 이제 떨어져 나갔죠 그다음에 22개 국가가 여전히 페드레이션 오브 러시아 러시아 연방에 속해 있는데 이게 조지아 나라가 또 떨어져 나갔지만 일부 군사백력이 주둔하고 있죠 이런 나라들이 다 이번 사태를 그냥 조마조마하게 보는 겁니다 언제든지 소련이 침략을 해가지고 자국 영토로 편입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아제르바잔 여기가 다게스탄 이게 해교권인데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침공을 해가지고 복속을 시킨 경우죠 이렇게 되고 이쪽이 이제 여러분들 이쪽이 흑해를 둔 이쪽이 러시아 쪽이죠 시도를 하나 더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흑해고 러시아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것이고 2014년도에 침략해가지고 그냥 복속시키고 있는 크림반도지 않습니까 이게 몰도바 우크라이나 나라는 거죠 불편하죠 우크라이나 나라가 옆에 있는 것 중국이 대한민국을 불편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주의 국가인 러시아가 자유 진영처럼 살기를 원하는 우크라이나가 국경에 접하고 있는 건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도 침략하면 안 되는 거죠 기가 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늘 우크라이나 1주년이 됐기 때문에 러시아의 방어전쟁이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와 푸틴의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댓글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분들의 의견을 남겼기 때문에 오늘 역부로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가 반듯한 시각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올바른 관점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시각을 러시아의 방어전쟁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고 또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제 방송을 내보내는 그런 또 유튜브 채널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동변 상렬을 느끼는 소련 연방에 있다가 여러분 독립한 조지아란 나라 3명이 참 많은데죠 이 조지아란 나라의 사람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한 번 언론을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OC 미디어라는 그런 우크라이나의 그런 언론인데 제법 이름이 많이 알려진 이런 모양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조지아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에 1주년 기념 행사로 시위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기사를 여러분 한 번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터빌리시의 센터랄 그런 주요 거리에 2월 24일 날 모여 가지고 러시아 침공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깃발이죠 우크라이나 깃발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조지아라는 이제 탈 피나눈 그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회 빌딩 앞에서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좀 극적인데 이 조지아의 청년들 가운데 침략당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대항해 싸우다가 죽은 청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이 클리츠쉬코라는 청년인데 이분이 아버지인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우는 겁니다 아들을 위해 가지고 그는 3월 18일 날 우크라이나 를 위한 전쟁에서 죽은 겁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 어떤 명분으로도 나는 자주 국가를 다른 나라가 침략하는 경우를 어떻게 여러분들 박수를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의 여러분들 댓글에 대한 공박사님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작은 정보들도 잘 봐야 되지만 큰 그림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큰 그림에서 큰 그림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그게 여러분들 반듯한 세계관이 있어야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무슨 신나친이 그런 우크라이나 를 그냥 박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설득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이야기했다 자주 독립국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거를 침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침략했어도 안 되고 그거를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민병대가 가혹행위를 했다 뭘 했다 이런 명분으로 이게 여러분들 참 이게 우리 문제거든요 우리 문제입니다 이게 난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이제 전쟁에 희생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데모를 하는 겁니다 이건 조지아 사람들입니다 조지아 사람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조지아라는 나라입니다 여기가 우크라이나고 조지아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국제 이슈는 자주 다루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오늘 이 문제 러시아 입장에서 본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 유튜브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행사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의견 행성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제정치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 카스피라든지 그다음에 허케 그리고 구소련 현재 러시아에 대해서 깊은 조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세계관을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문명사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고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공병원이라는 사람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뭔가 하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무래도 외교관들은 자국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겠지만 학자들 그것도 그 지역에 관한 전문가들 같으면 좀 객관적인 이야기는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에도 그 지역에 대한 지역 전문가들이 있더구먼요 이분이 이제 강윤희 교수입니다 국민대학교 교수시고 이게 아마 개전 초기에 쓴 그런 걸 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가피했던 것인가 다소 러시아 입장에서 조망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이분은 이제 우리가 한번 경청해볼 만합니다 국민대학교의 러시아 유라시아학과 교수고 서울대에서 외교학 학사 석사를 했고 영국 글라스코우 대학에서 러시아 지역학 박사를 했고 그리고 대개 지금 나온 논문들이 아르메니아 러시아 투르크 전쟁 이런 것들이 보면 이분 이야기는 한번 경청해볼 만하다 물론 모든 전문가들도 완전히 자기의 세계관이 녹아나지 않는 그런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대학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이 강윤희 교수는 어떻게 보느냐 참 잘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라는 어떤 국가인가 여기서 여러분들 강윤희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번 전쟁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에 떨어져 나간 15개 국가들 가운데 하나고 지금 22개 국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37개의 연방으로 있다가 소련 연방으로 있다가 15개가 나가고 지금은 22개의 러시아 연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이들 구소련 국가들은 자국의 영양권 하에 있거나 혹은 영양권 하에 있어야만 하는 국가들이다 이 과정이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구소련에서 떨어져 나간 15개 국가가 반드시 러시아의 영양력 하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푸틴은 하고 있을 겁니다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본인들이 백성들이 원하면 나토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고 친서방국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푸틴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문제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 박상우의 문명개화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학자 이야기를 들어본 게 훨씬 저는 더 이렇게 좀 더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강윤희 교수의 주장은 이 문제죠 러시아로서는 이들 구소련 국가들은 자국의 영양권 하에 있는 혹은 영양권 하에 있어야만 국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아조프에 아조프 회의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 전략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위치입니다 군사 전략적으로 너무나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러시아의 영양력 하에 있어야 된다 영양력 하를 벗어난 순간 우리가 침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이해를 한 겁니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인가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전쟁이 두 가지입니다 무차별적으로 그냥 국가를 그냥 도력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전쟁 목표라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재개할 수 없는 상태까지 파괴를 해가지고 중소국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내용을 강윤희 교수가 정확하게 이름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기관시설 파괴 도시의 초토화 주민의 난미나 이와 더불어 러시아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일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외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댓글 남기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유튜브 이야기에 너무 편향되지 말고 지금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계속 뭡니까 그냥 자기 주장만 떠들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잘난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는 지역을 그 지역을 잘 아는 강윤희 교수가 개전 초기에 이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어떻게 받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하는 겁니다 열린 마음을 갖고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라는 것은 반드시 친 러시아 국가로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군사 전략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럼 러시아의 전쟁의 목표가 뭐냐 푸틴의 마음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죠 강윤희 교수가 파악한 것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민간기관 시설을 완전히 파괴해 가지고 국가를 완전히 초토화해버린다 우크라이나의 초토화 우크라이나 국민의 난민화는 러시아에 명시되지 않는 숨겨진 전쟁 목표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떠나 폴란드 등 유럽연합으로 들어간 난민수는 약 400만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난민화는 우크라이나 인구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고 결국은 천만 명이 전쟁 발발 전까지 이미 천만 명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다시 500만 명이 천만 명이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실로 중소국가로 전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가를 완전히 도록을 내버린 겁니다 왜? 친 러시아 국가가 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모든 걸 다 파괴를 해버리는 겁니다 군사적으로는 무력화시켜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접견 지역을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하는 겁니다 전쟁 전에 러시아 반군 시력이 돈바스 지역의 약 3분의 1만을 장악한 데 비춰볼 때 러시아군은 이번 군사 작전을 통해서 돈바스 지역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러시아는 향후 돈바스 지역에 대한 영토 병합 혹은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 군사 작전 2단계에 들어가서 결국은 영토를 빼앗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요인들이 여러 가지 그런 우크라이나 쪽에서 또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라는 나라가 자주 국가가 그냥 침략을 해 가지고 영토를 빼앗고 그 국가를 초토화시켜버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거를 한국의 일부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찬성하는 입장에서 있다는 것은 정말 내가 볼 때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나는 특정 문제를 바라볼 때 세계관을 착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죠 민족 자결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주 국가에서는 20세기하고 21세기에 우리가 냉전을 경험하면서 각 국가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참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의 제공하는 정보에만 지나치게 여러분들 몰입하지 말고 푸틴이라는 사람이 정상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명이라는 것이 뭡니 시진핑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세계 역사라는 것은 장구한 그런 흐름이 개인의 인권을 신장하고 자유를 확장하는 역사지 않습니까 시진핑과 푸틴이 자유를 여러분들 확장하고 개인의 인권을 신장하는 역사의 대열에 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라는 것을 그렇게 볼 때 한국의 좌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개개인이 훨씬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개인이 기본권을 더 많이 누리는 쪽으로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걸 자꾸 역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 강윤희 교수의 이야기를 제가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그리고 결국은 강윤희 교수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돈바스 지역과 클림반도는 물론이고 그걸 넘어서 영토의 활량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련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한국 사람들이 참 기가 찹니다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민병대와 가혹행위가 있었다 설령 있었다고 치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자주국가를 그냥 병탐하기 위해서 그냥 무차별적인 공격을 한다 그걸 찬성한다 야 이건 뭐 나는 도대체 이런 인간들하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경악스럴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문제를 연구를 해온 강윤희 교수가 소련 러시아 입장의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전쟁인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이거는 중공하고도 우리 관계하고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러시아하고 한국과의 관계도 여러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다시금 군사적으로 물리적 폭력으로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광대국의 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현실적인 국제 질수로 돌아가면 뜻하다 여러분 강윤희 교수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윤희 교수가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군사적이고 물리적 폭력으로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분명히 전제를 두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이 지역에 대한 정통한 정치학자 이야기가 뭔지를 내가 살펴본 거라는 이야기죠 유튜브 이야기를 박수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논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귀를 더 기울여보자 이야기죠 문명사라는 것이 전체지휘하고 대결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발전하는데 다른 나라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침략하는 거가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언론을 믿는 게 아니고 언론을 믿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강윤희 교수의 이 강윤희 교수가 언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윤희 교수가 지금 하는 논문을 내가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논문을 제 말씀의 요지는 내가 이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가 지적으로 겸손함을 갖고 한국에서 이 문제에 좀 정통한 대학 교수님들은 어떤 시가를 갖고 있냐는 문제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댓글을 남기신 분 가운데 일부는 뭡니까 서방 언론을 믿는 거네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푸틴이 옳다는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강윤희 교수 하는 이야기를 이게 소련하고 이러면 대한민국 관계고 중국하고 이러면 대한민국 관계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보는 시각이 공부를 많이 한다 이러면 유식한 게 아니고 생각이 반듯해야 되는 거죠 생각이 내가 하도 안타까워 가지고 여기에 나온 논문을 아마 이게 동북아시아연구소에서 나온 개전 초기에 국민대학의 강윤희 교수가 쓰신 글입니다 반듯한 생각이라는 것은 학부리 이름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반듯해야 되지 않습니까 역사의 큰 얼음을 열고 역행하는 사람이 지금 푸틴이지 않습니까 역사의 큰 얼음을 열고 역행하는 사람이 시진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뭐 허나 악하니까 뭐 무슨 뭐 가치관도 이렇게 혼재되고 선거 부정이 터져도 뭡니까 대통령까지 깔아뭉개는 세상이 됐으니까 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 거 하니까 공적이 여러분들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선거대에 있다가 온통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기가 찬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이 악해도 너무 악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온 전신의 조작이 일어나도 여론조작 선거조작 뭡니까 모든 게 뭡니까 조작이더라도 누구 하나 그것을 고치겠다고 이야기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떠드는 사람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남들이야 도둑질 하든 말든 돈이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나라가 골로 갈 건데 그게 다 뭐죠 사람들이 선전선동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성장이 정체됐지만 내가 굳게 결심한 건 그래도 많은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반듯한 이야기를 계속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반듯한 이야기를 안 듣고 그냥 악하게 되면은 그냥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옛날에 구약에 많이 쓰여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옳은 이야기를 안 듣고 그냥 계속하면 바빌론이 끌려가는 거죠 뭐 오늘 이분은 이 장재원 국민대 교수는 이 문제를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입니다 23일 날 시사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평소에 내가 갖고 있던 의구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을 정확하게 개진하기 때문에 비중 있는 인터뷰이기 때문에 시사인의 이종태 선임기자가 인터뷰를 했네요 인터뷰도 참 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에게서 나는 나치를 본다 많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민병대에서 나치를 본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야기죠 이런 용감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재원 국민대 교수입니다 유라시아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그 지역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어떤 심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참조해보자 이야기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강제하거나 강요할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할 힘도 없고 또 그렇게 당위도 없는 겁니다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만 계속 내지 말고 러시아한테 서방의 전쟁을 유발하게 했지 않습니까 서방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서방 미디어가 뭡니까 왜곡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 잠시 접어들고 전문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좀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들어보면 어떠냐 이야기입니다 뭘 그렇게 다들 똑똑하냐 이야기 난 기가 찹니다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전문가 인터뷰를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의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각에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러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지구 운영에 창당한 다국체제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본다 당분간 미국 주도 러시아 주도 중국 주도의 다른 질서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글로벌 통치권을 다투게 될지 모른다 이른바 신냉쟁이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러시아의 물적 생산력이 그걸 뒷받침할 수 없고 중국의 물적 생산력이 그걸 뒷받침할 수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동국권 전문 연구자인 연구자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정재원 국민대 교수는 신냉전의 시작이 아니라 19세기의 제국주의 식민주의적 평창주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반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주로 떨어지며 국가주권을 상실했던 그 야만의 시대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정 교수는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며 국경을 넘었던 지난해 2월 14일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도 놀라울 정도로 무리한 침공이다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굳이 선과 악을 판결하게 되면 악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뭡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까 지금 양비론이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서방 때문에 침략했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절다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고 이 소위 전문가가 어떻게 보냐 그게 나도 궁금한 겁니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들 유튜브 빼고 뭡니까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야기죠 정재원 교수 이야기의 이야기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큰 충격을 받았고 놀라울 정도로 무리한 침공이다 악한 침공인 거죠 그런 사고를 갖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가치판단이 맹악해야 당하지 않죠 가치판단이 맹악해야 뭡니까 실수를 하지 않고 남한께 이용당하지 않죠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벙벙하면 뭡니까 항상 남한께 이용당하지 않습니까 표를 도독질해도 아무도 항의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기가 찬 거죠 표를 뭡니까 수백만 표 도독질을 하더라도 아무도 항의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하자 좋다고 하고 사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짐승나라죠 어떻게 인간나라입니까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물질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물질만 가지고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지만 물질이 어떻게 나옵니까 혁신이 있고 창조가 있기 때문에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신이 정신에서 여러분들 창조와 혁신이 나오는 거지 정신이 무너져버렸는데 정의가 무너져버렸는데 윤리가 무너져버렸는데 도둑이 물러버렸는데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국민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재원 유라시아학과 여러분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무리한 진공이다는 거죠 그래서 선임기자가 묻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무리한 진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정재원 교수가 폭풍 퍼붓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 질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주권을 존중하고 그 영토를 진공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엽에 제국주의 시대에서는 풍미할 때는 막 침략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국제 질서가 최소한 자주 국가에서는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처럼 외국에 쳐들어가 점령한 지역을 자국 영토로 합병하는 행위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옳지 않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유행의 전쟁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금기였습니다 소련은 물론 그 후신은 러시아도 동의했던 원칙입니다 러시아는 침공 직전까지 우크나이나 죽건 침해나 없을 것이고 전쟁으로는 서방의 히스테리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의 상임국가입니다 이런 나라가 침공합병에 나서서는 무리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2008년에도 조지아주를 침공했지만 며칠 머물다가 철군했을 뿐 자국 영토로 합병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라는 나라가 소련한 나라가 세계사회에 뭘 공헌했습니까 전체주의를 수출하고 막스 레닌주를 수출하고 물론 톨스토이 소설도 여러분들 남겼지만 엄청나게 압제적인 정치이지 않습니까 거기 푸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가지고 푸틴 부정선거 엄청나게 했겠죠 뭐 그런 사람한테 박수를 치는 겁니다 러시아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문제가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볼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를 착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어제 방송을 내보내고 너무나 놀란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지역적인 뭡니까 민병대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러시아 침공을 여러분도 옹호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정재원 교수 말씀은 이분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유라시아 문제를 계속 연구한 걸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푸틴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게 시사인을 보니까 또 어떤 소설가는 좌파들이 이름도 썼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 이걸 보니까 결국은 서방이 책임져야 될 일이다 미국이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 무슨 유명한 소설가가 또 서평을 썼던 거 뭐냐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이 비뚤이게 되면 코도 뭡니까 이렇게 보이고 눈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반듯한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성공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좌익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항상 뭡니까 내 책임은 없고 서방 때문이다 서방 미디어 때문이다 미국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경험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위선 거짓 조작 정치공작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정재원 국민대 유라시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과정을 보면 견제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분도하지 않습니까 한국 등 세계 곳곳의 지식인들 가운데 일부가 러시아를 옹호하는 가운데 반전 반푸틴 민주화 운동에 나선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 벨라이룰스인 등을 조롱하는 광경을 보면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가 왜 그 지식인들에게 자국이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됩니까 저는 푸틴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무력을 통한 주권 침해 행위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게 정재원 교수의 입장인 겁니다 한국인들은 세계 곳곳의 지식인들 가운데 러시아를 옹호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오늘 유경수님이 말씀을 잘 하셨네요 기본적으로 서방은 다 방어정인지 공격은 없습니다 전체주의 체제가 전쟁을 잘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를 디펜스라고 합니다 디펜스 오브 미니스트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의 목소리가 인기가 없을 목소리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정의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알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올바른 반듯한 그런 판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 등 세계 곳곳의 지식인 가운데 일부가 러시아를 옹호하는 가운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푸틴의 선전 선동술에 많은 사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민병대 활동에 대해서 과장된 그런 정보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내용은 제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사인이 2월 23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의 1주년을 맞아가지고 섭외를 했을까 아니면 가장 한국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 누구시냐 국민대학의 정재원 교수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의 내가 육성을 듣지 않았지만 인터뷰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문제를 정리해 줄 수 있냐 많은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라이트 펄슨 올바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사람의 이야기를 작단 지식이나 정보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 뭡니까 라이트웨이 올바른 길을 그대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설득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죠 사람은 자기 고집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특히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고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내가 참 잘났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설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침공을 한 겁니다 절대 해서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이 러시아 민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죠? 세계사의 이름 기여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러시아가 과연 방어전쟁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견해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대의 유라시아과 이름들 교수로 계시는 정재원 교수는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대부분 짧은 문장에 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2014년에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전쟁 없이 합병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들 말씀이 크림반도에 대해 이번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동부의 돈바스 지역 자포리자와 헤르손 마리우풀 등을 새로 점령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20%에 남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신점령 지대를 러시아 영토로 합병한다는 법률의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침략을 해가지고 영토를 확보하고 그 영토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중국 공상당이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 서울부터 시작하면 대전까지 차지한 다음에 대전이 남은 너희들이 가지고 서울부터 대전까지는 우리가 가질게 받아들여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짓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이유야 어떤 이유는 수백 가지를 대일 수 있는 거죠 푸틴 입장에 수천 가지를 대일 수 있을 겁니다 기분이 나쁘다 똥을 쌌다 엄청나게 불쾌하다 저놈들이 나쁜 적의를 갖고 있다 이유는 수없이 대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수없이 대인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멀쩡한 독립국가를 침략해가지고 영토를 2, 30% 빼어선 다음에 그것을 자국 영토를 하겠다 그건 옳지 않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 정이 옳다는 게 뭐냐 이야기죠 이 나라의 지금 상황이라는 게 정이고 개똥이 아무리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둑질해도 뭡니까 입 하나 뻥겋하지 않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먹든 말든 그것이 너희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되더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선거는 도둑질해서 안 되고 선거를 도둑질한 놈이 있으면 수사를 해서 잡아 넣어야 되고 그거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고 나서 무슨 자유수혼이 공정 정의상식이니 외치니까 웃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도 댓글에다가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해졌냐 이야기 남념투를 침략해가지고 편입하는데 그걸 뭔가 박수를 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여기에 여러분 더 심한 이야기를 했네요 그 기자분이 선임기자분이 러시아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나토가 러시아 국경 바로 앞까지 확장되어 푸틴을 자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재원 교수가 나토의 동진에 항의하려면 나토 회원국을 공격해야지 왜 엄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까 왜 민간인을 죽이고 납치하고 고문함을 쫓아 냅니까 이미 우크라이나 7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4300만 인구 중에 1600만의 국내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서 난민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침공을 러시아의 방어전쟁이라는 시각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나토가 동진을 했기 때문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다 그렇게 이런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이 수천 수만 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은 이번 침공은 러시아 방어전쟁이라는 시각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나토가 정미웠다면 나토 회원국을 공격을 해야지 왜 우크라이나를 때리냐 이야기죠 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은찬해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하도 세상에 여러분들 가치가 혼재하기 때문에 유튜브들보다도 학자들이 좀 더 깊은 공부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유튜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시사 주제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말로가 사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의 축적이라든지 좀 사유할 수 있는 힘이 더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들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측 침공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탄압하는 돈바스 내 러시안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것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병대가 러시아계 주민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여러분들 뭡니까 이유입니다 구신입니다 러시아계에 대한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까지 감행되었다고 합니다 기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런 이야기에 포획된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러시아 민병대가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좌익권 차원에서 러시아가 여러분들 공격하는 게 당연하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좌익이란 것은 좌파란 것은 가짜 정보와 허위 정보와 조작 정보를 유통시키는데 귀재하지 않습니까 푸틴도 마찬가지겠죠 업무 계략 정치 공작 얼마나 능하겠습니까 주 경력이 kgb 요원이었는데 2018년 돈바스 전쟁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의 친노 세력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뒤 우크라이나 정보군과 충돌하에 발발한 전쟁 러시아군이 친노 세력 지휘 돈바스 전쟁 이후 8년 동안 이 지역 에선 줄곧 국제전이 벌어졌습니다 유엔 공식 기록에 따르면 사상자가 4천여 명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모두를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행한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의 희생자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엔의 어떤 보고서도 우크라이나 정부의 제노사이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측이 상대방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군인 민병대 민간의 숫자를 모두 합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주장 우크라이나의 민병대가 돈바스 내 러시아인들을 많이 죽였다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당연히 뭡니까 자유의권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정보에 녹아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댓글도 보면 참 지금도 계속 그런 댓글을 올리신 분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 정재원 교수가 구시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러시아 측이 주장한 그러니까 오늘 다른 사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른 생각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을 내가 설득할 재주는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다 가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없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러시아 측이 주장한 침공 명분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탈 나치와 누가 보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치라는 이야기인데 제렌스케 유태인이지 않습니까 침공을 정당하기엔 과장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에 녹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크라이나의 탈 나치와 전쟁 명분으로 이런 푸틴이 내세운 거지 않습니까 좌익들은 항상 여러분 뭡니까 오늘 한 분이 무슨 좌익이 없다 좌파적 사고로 무장한 인간들이 우구르구르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우구르구르 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들이 뭘 잘합니까 조작 잘하고 위선 잘하고 그다음 뭐합니까 남한 게 덮어씌우기 잘하고 좌익이 여러분들 머리빡에 난 좌익이다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머릿속이 좌익적 사고로 이럽니다 좌익적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를 다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벗어나서 못 보면 그런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재원 교수 말씀이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장입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우크라인을 탈라치하겠다 그렇게 내세운 그 정보를 다 녹아난 겁니다 21세기 들어 유럽 전역에서 나치류의 강경민족주의 성향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이런 흐름은 유럽에서 가장 늦게 시작되었고 그 정도가 역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 네오나치로 불리는 마린르벤의 국민전선이 성공적으로 제도권 정치에 진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거구 정당들은 크림반도와 돈바스 일부를 빼앗겨 반려국수주의 감정이 분출한 상황에서도 참표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차 대전 당시 나치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지역입니다 일부 현상을 과장해서 우크라이나 측이 나치라서 침공당에서 준한 것은 침략자에 대한 맹목적 동조일 뿐입니다 이런 것에 녹아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런 것을 퍼티른 유튜브 채널들로 너무 많은 겁니다 일부 현상을 과장해서 우크라이나 측이 나치라서 침공당했다고 주장하는 침략자에 대한 맹목적 동조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그냥 기만을 당하는 거죠 용감하게 정재원 교수가 실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탈 나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이었다는 침공을 정당화하기엔 푸틴의 과장일 뿐이다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돈바스 전쟁 당시 민병대로 결성되어 지금은 우크라이나 정규군에 편입되어 있는 아조프 연대는 어떻습니까 아조프 연대는 창설 당시 나치로 자체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당시 이들의 외신 인터뷰나 영상자료 등을 우크라이나 나치아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조프 연대는 돈바스 전쟁 발발 당시 러시아의 고향을 빼앗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민병대입니다 서북 청년당 비슷한 거죠 초창기에 소속원들이 나치식 경례라거나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말 우크라이나 정규군에 편입되어 확대 개편되면서 아제프 연대 내부에서 일어난 사상투쟁을 거치면서 극단주의자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 정규군에 나치를 두면 골라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러시아로서 아조프 연대의 존재가 우크라이나의 나치아를 우길 수 있는 좋은 터짓거리가 된 겁니다 초창기에 아조프 연대 관련 자료들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 언론에 공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치라 불리는 세력의 특징을 기준으로 논한 반면 지금의 러시아가 훨씬 나치나 국가파시즘 같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전쟁에 반대하는 이유만으로 15년형까지 선고받고 투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에 꼭두각시다 서방에 대리전을 한다 그렇게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리전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1년 이상 그 강대국의 마소가 총을 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인처럼 우리도 여러분 결사항전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국민이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선다는 것은 그것이 꼭두각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푸틴이 정상인입니까 여러분들 그 우크라이나 실상을 알리게 되면 영어방송입니다만 유튜브 채널에서도 우크라이나 현지를 사사시 붙으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인터뷰하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저항합니까 러시아가 훨씬 더 나치에 가깝다는 이야기죠 푸틴은 우크라이나는 항상 러시아의 일부였다거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영성적 통일체라고 말합니다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옛 영토수복이라고 보는 시간에 나치 냄새가 묵붙입니다만 설령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 다른 주권국가를 쳐들어가서 합병하는 일단에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제발 정신들 좀 체리하죠 독립국가가 독립국가를 뭡니까 그냥 침략해가지고 영토를 뭐죠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거를 뭐죠 어떤 이유로 용납이 되겠습니까 참 그리고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던데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면 누가 그런 이야기 하고 옳은지 옳지 않은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내가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항상 니 생각이 뭐고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니 생각이 없으니까 평생 여러분들 뭐죠 이용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없습니까 사람이 이런 짐승하고 다른 게 뭡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설령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 다른 주권국가로 쳐들어가는 합병 따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재훈 교수가 분명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두 나라는 언어와 사고방식이 종교의 여러 가지 많이 다릅니다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항상 러시아의 일부였으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원래 뭡니까 슬라버 여러분들 국가의 출범지라는 것은 키에프의 키우지 않습니까 선으로 따지면 우크라이나가 먼저죠 이렇게 침략을 해가지고 영토를 이만큼 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욕심이란 것은 10% 주면 그다음 20% 달라 20% 여러분들 주보고 나면 그다음 30% 달라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면 선악이 흔들리게 되니까 부정성과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발전해도 뭡니까 다 입척 닦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악이 밥 먹여주나 정의와 부정의와 밥 먹여주나 도둑질이 밥 먹여주나 내 배만 부르면 되지 똥똥똥 내 배 똥똥똥 그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지 않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천만입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침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영토적 야심 때문에 침략한 거다 러시아가 정말 돈바스의 러시아인들을 보호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면 그 지역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헤르손과 자프리자까지 진군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러시아의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땅의 가치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육배에 달하는 거대한 영토에 수많은 강물이 묻혀있습니다 도네척과 루안스크처럼 상당한 수준의 공업화를 이루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남부는 흑회와 맞닿아 있어 지정학적 전략성 엄청납니다 영토적 야심이 이익 때문에 침략한 거지 않습니까 딴소리 다 집어치우고 인간이란 것이 여러분 뭡니까 지 이익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박학다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학다식이란 것은 잡다한 지식이 많은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오랜 시각과 관점을 갖고 이런 세상을 살아야 논평도 정확해지는 겁니다 정치논병이 이런 박학다식하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유식한 게 아니고 관점이 정확하게 쓰여야 하면 정확한 논평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척하면 삼척이지 않습니까 남으니까 전쟁이 일으킬 거 아닙니까 뭐가 남는 겁니까 정재훈 교수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땅덩어리가 욕심이 나기 때문에 다른 걸 다 포장한 거 아닙니까 그걸 안을 둘러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생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으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목표는 뭐였습니까 최대 목표는 전역을 장악한 뒤 괴로정권을 세우거나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면 우크라이나의 동부의 돈바스 돈바스를 이미 합병한 크림반도의 육로를 잇는 지역을 확보 결국은 땅을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공상당이 대한민국을 점령해가지고 땅을 먹겠다는데 박수 쳐 아유 뭐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생길 앞으로 패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거에 러시아의 방어전쟁 관점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싫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러시아 쪽의 옹호자로 되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를 좋아하든 좋지 않든 간에 선학이라는 것은 맹악해야 돼요 정의 부정이라는 것은 맹악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재훈 교사 정확하게 지적하네요 1945년 이후 국제 질서에 문제가 많았던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견해이고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아무리 맞당치 않더라도 미국의 반대편에 있었던 국가들로부터 억지로 긍정성을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푸틴은 이번 전쟁의 전술형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의 국제 질서에 사물이 흉악한 적대국이라도 핵무기처럼 인류 정체나 문명의 깃들까지 송조를 흔들 수 있는 조치로 공격하면 안 됐다는 최소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긍정적 의미의 질서까지 위협하는 푸틴의 러시아의 대안적 국제 질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대안적 국제 질서가 되겠습니까 중국이 어떻게 국제 질서의 대안 질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신들 좀 체리하죠 가끔 가다 보면 참 이해돼서 참 되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렇게 생각들이 좀 짧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죠 허리멍텅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노 그러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선거 부정이 터져도 그냥 다 입 닥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재가를 그 업보를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이런덜 앞으로 많이 치룰지 한번 두고 보세요 나는 그냥 끔찍합니다 러시아 침공에 대한 입장은 지금 오늘 소개드렸던 시사인에서 2월 23일 날 이런 이종태 성임기자와 가졌던 정재원 국민대의에 유라시아학과 교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입장이 다 거진 정리가 되고 이제 뭐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의견을 소개를 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뭐 러시아 쪽에 계속 서가지고 뭡니까 방어전을 옹호하든지 그건 알았으면 결정해야 될 사안이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